아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이거 무료던만 정확히 무료는 아니지만 저거 기부 형식이더만 아무튼 듀얼 레드셋 아 이거 재밌어 보이던데 이 게임 아무튼요 마이크로 하는 게임입니다 까짓거 한번 해보죠 되게 짧은 게임이라서 이거하고 다크 소울 곧하고 울린다 나의 목소리 진먼지 진득이다 오로라 저거 약간 저 저런 색깔 아이스크림 있었는데 사과맛 딸기맛 들어있는거 맛있음 아 아하고 할걸 네 사과 딸기 줄어가 그거 그 색깔 똑같음 으 아 으아아아 스페이스 룻덤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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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낮게 했나 아 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조절할 수 있어요 조금 낫게 한 거 같긴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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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니구나. 죄송합니다. 여기임. 콧소리 내야 돼. 나 뭐야 뒤에 날 보고 있어. 스스들이야. 자. 팬미팅. 노래로 혼내주자. 노래로 시계 혼내줬습니다. 찍. 어디로 가야되지? 오른쪽이군요. 왠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게임이 있어야 왼쪽에도 가보고싶단 말이야. 소리방벽. 뭐임? 여기 떨어지면 죽나? 아. 실망. 소. 아 warranty. 어…? 똥. dap. 도잉. 와 바깥세상. 탈주 컨셉인가? 대파 대파. 처음으로! 기다려봐 인마 야! 다시 해 인마 꺼져 원 답 오공 같이 가 인마 야야야 같이가 우리 친구 아니었어?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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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?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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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작동되던데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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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상호작용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 내 말 무시해? 야 귀 먹었어 야 아아 아니 이거 오브젝트한테 무시당하고 있어 아 아 아 아아 아아 과로 과로니 아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저거 왜 안 된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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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되는데요? 아 아 돼요? 아 안됐믿 탁 튄다. 먼저 닉부터 지Am 지 că 아니, 이거 가성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안 돼 이게 조절이 안 돼 아 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높죠 안될 것 같은데 되나 어떻게 좀 안되겠습니까 선생님 아 됐다 으쨰 아니 저기 위에 뭐 있던데 예스페에 왔는데 별 상관없겠지 저 위에 토텐같은거 다 활성화시키면 뭐 없을라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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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저거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약간 이게 뭔가 느낌이 달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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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되게 되게 색다른 색다른 경험이라서 재밌다 아 저 여러분들도 이 게임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하시는 만큼 후원하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판정해자인 공식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만큼 후원하시면 됩니다 와와와와와 박자 틀렸어 혹시 제목 안 바뀌었어요? 제목 아까 바꿔놨는데 나이스 라가볼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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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, 더 오래야 돼? 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 아 이거 되게 재밌다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재밌어 나 내 목소리 들려 내 목소리로 오으면 됐군 아 내 목소리가 울려 머릿속에서 세 개밖에 없어 정신 공격 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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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저거 약간 수치스러운데 내 목소리 자꾸 들리니까 마 아 알라로 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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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거 정신공격 너무 심한데? 이거 수치플레이야 어.. 마지막인가 이제? 잠깐만요 이거는 소리를 안 들려주네 예 드디어 시공간에서 벗어났다 라가 불린 라가 라가 불린 라가 불린 흠 뭐야 한 번 해야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저거 녹색될때까지 해야되는거구나 아... 아 기 book 얘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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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아 기랄모야. 얘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? 아 저거 높은거야? 나 저 심볼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? 갑시다. 그냥 소리 지르면 돼. 아 미안. 야 가자 데파맨. 가자. 나의 충실한 종이여. 길을 열어라. 뭐야? 뭐야? 뭐지? 뭐야? 뭐야? 이게?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n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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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워어어어어 고마워요 대파맨 라라라라라 뭐야 뭘 봐 뭘 봐 임마 꺼져 안녕 잘 있어 대파맨 모든 속쇠와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계로 떠날거에요. 재밌네요. 원핸드 클랩핑이었습니다. 재밌다. 끝. 짧죠? 이런 게임 길게 만들면 성대결절 롬 짧아야 돼. 합방개명? 아직 못 정했음. 음... 어허허허 essa 배경이랑 저것이 상호작용돼. 어... 오 Á Á Á Á Á A1 아 아 아 아 아? 아? 아 아아아 아 아! 에? 아조트님, 사 verw уже несiz. 어이. 뭐야? 끝났어? 강제 종료되는데? 벌써 끝났어요. 어 뭐야? 끝났어? 강제 종료되는데? 벌써 끝났어요 아싸 다했다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서 마음만큼 후원하면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클레이했습니다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